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머더러 팀입니다 저는 배우 송유택 분에게 자통터치를 받아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기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지만 큰 마음 모아서 릴레이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뜻깊고요 이렇게 모인 마음이 꼭 필요한 곳에 따뜻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사람에게 잘 전달을 해서 그 따뜻한 마음들이 점점 모여서 더 큰 마음이 되어서 좋은 곳에 따뜻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머더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뮤지컬 이성동 클린센터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